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누가 있다! 정체를 밝혀라 컷! 안녕하세요 킹덤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입니다 저는 새로운 작품한장에서 갤럭시북포 프로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감독으로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할 것도 많고 회의할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4 울트라와 갤럭시 북폭 프로에 탑재된 새로운 AI 기능을 활용하면 긴 내용들을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작품에 집중할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연출자는 늘 관찰함의 영감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밤하늘이라도 전투씬과 보초선언씬에 각각 어울리는 달은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폰과 PC를 하나처럼 사용하여 스태프들에게 제 생각을 바로 전달할 수 있어서 참으로 편리합니다 배경이 이런 식으로 좀 어떨까? 네 좋아요 그럴 때 작업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갤럭시 북폭 프로가 옆에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현장에서 저를 편하게 해주니까 창의적인 비전을 실현하기도 훨씬 좋고요 오케이 좋아 우리 여기다가 불 좀 붙여줘 아 불이요? 저 소풍팀 화살할 때 불 좀 붙일게요 왕을 위하여 너무 좋다 마이뉴웨이 투피시 이하 Baseball Challenge 목폭 treated 헤헹 acz